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 먹다가 지나가다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 수학 뭐 개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약간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수학은 죄가 없다 라는 이 말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어,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필즈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수학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건데 뭐 여러분들 노벨상은 들어봤잖아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네, 그 필즈상을 수상하신 분이 한국에 있다는 거. 대단하시죠? 허준희 교수님. 이 허준희 교수님께서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는 제가 감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인터뷰를 선생님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 그때 가서 상 타게 되면은 어, 제가요? 그때 수험생 때 이승용한테 수학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줄 SNS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면 참 좋겠군요. 농담이고요. 자, 허준희 교수님의 말 중에 수학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 어디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기자분께서 교수님한테 수학에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누구?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렸더니 이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학은 죄가 없다 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쵸. 수학은 죄가 없지. 그럼 뭐가 죄냐? 그럼 여러분들이 죄인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학은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데 사실 그게 수학의 매력이다. 뭐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매력을 느끼다니. 뭐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고통스럽고 밉다는 건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에서 성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수학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이 고통스러워진 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뭐 내신 시험도 보고 학원에서 시험도 보고 또 이제 수능도 여러 번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성적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수학이 너무 싫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뭐 다른 경쟁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경쟁이라도 똑같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데 경쟁을 하게 돼서 내가 1등이 아니라 중간이다 꼴등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수학이 유독 중고등학교 보내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 경쟁에서 야 너 왜 틀렸어? 점수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막 수학 못하면 혼나고 또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공부 좀 똑바로 해라.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좀 미워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수학은 죄가 없다.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깨닫다 보면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그 수강평이 많이 올라와서 그 수강평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은 아 수학이 이제 좀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수능 앞두고 뭐 한 달 남았다 이러면은 뭐 재미고 뭐고가 없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클 것이고 뭐 이걸 뭐 재미 따질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아직 수능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이제 뭐 4월이다 5월이다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그 알게 된 것들을 끼워 맞추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고 어 생각보다 이게 할 만하네. 이걸 느끼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적이 쫙 오른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일단 이 허준영 교수님의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이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기자분이 이런 재밌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수학자에게 칠판과 종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칠판. 선생님도 이 칠판에다가 이거를 참 쓰죠. 칠판, 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그 대답이 정말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 뭐라고 하셨는가? 종이에 적으면 그 지식이 영원할 거라는 소유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역시 진짜 대단한 분은 말도 이렇게 정말 정말 그 말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 딱 그 한 문장인데 종이에 적다 보면 지식이 영원하고 내가 이거를 소유할 것 같은 착각을 준다 이거지. 근데 칠판 같은 경우에는 뭘 쓰더라도 이해한 다음에 지우는 순간 영원히 안녕이야. 사연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이제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식의 휘발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칠판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 그러면 칠판에 적은 걸 카메라로 찍어두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매우 크다. 칠판에 이렇게 적고 나서 지워지기 전에 아까우니까 사진으로 찍고 싶은 그 유혹이 크다는 말인데 솔직히 말할까요? 이러면서 제 휴대폰 사진첩에 많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신 거야. 자 본인도 많이 찍어놨다 이거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렇지만 실제로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경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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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를 딱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오는 그 착각. 그것 때문에 뭘 하게 되냐.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죠. 그쵸? 필기에서 종이에다 딱 가둬놓으면 이게 그냥 영원히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담겨 있을 뿐인 거잖아. 그래서 필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너희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다면 필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이해를 정확하게 했다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니까. 필기를 했는데 이해를 만약 못했다면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서 필기를 봐도 어차피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줄여서 말하자면 필기 아무리 해놔봤자 너희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그 필기를 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은 필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이 수학이라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손으로 쓰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수학이라는 건 결국 두뇌가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두뇌가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계산도 있고 이해도 있고 추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암기한 것들을 조합하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내가 지금 모르는 것들을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수학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아, 내가 이 하나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를 이용해서 그 원리에 의해 두 번째 것도 알게 되는구나. 두 번째 거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랑 두 개를 이용해서 세 번째 것도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필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 뭐였지?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떠오르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아, 그거였지. 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참 수학이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을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뭐 재밌겠니? 어, 나도 수학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는 게 더 재밌어. 맞아. 뭐 공부하는 것보다 당연히 다른 게 더 재밌고요. 밥 먹는 시간이 좋고 뭐 TV 보는 시간이 좋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험생이니까 도망칠 곳은 없잖아. 하기로는 마음 먹었으니까 할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재미를 알아가면서 하면 더 좋겠다 이거지. 라는 얘기를 그냥 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대단하신 허준희 교수님의 말씀을 좀 빌어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한 명 한 명씩 나오면서 전세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금 정말 너무 찌질하고 막 기숙학원에 있고 뭐 학교 다니면서 진짜 너무 힘들고 나는 언제까지 이 스터디 카페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막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멋진 대학생이 되고 멋진 성인이 돼서 다 그 세계 글로벌로 활동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꾸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